이번 주에는 지역연구 스포츠팀들의 선전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. 광주FC는 연패 사슬을 끊어냈고 기아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스포츠 세븐 광주일보 김유열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첫 번째 소식, 광주FC가 시즌 초반 부진의 늪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었는데요. 어쨌든 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. 그것도 5대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. 네,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아사니 선수 전반 8분 만에 골을 넣는 듯 헤트트릭 기록을 하면서 5대0 대승을 만들어냈습니다. 2연패에서 탈출을 했고요. 홈 첫 승까지 기록을 했습니다. 이날 아사니 선수 정말 멋진 골들 선보여줬는데요. 멀티골 이후에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프리킥 상황에서 거리가 조금 멀긴 했는데 직접 슈팅을 날리면서 세 번째 골 헤트트릭 기록하면서 특급 외국인 선수 펠리페에 이어서 4년 만에 광주FC 헤트트릭 장식했고요. 올 시즌 K리그 1호 헤트트릭도 만들어냈습니다. 여기에 광주의 미래들, 에이스 엄지성 선수 퇴장 징계 이후 복귀전에서 석재골 기록을 했고요. 또 이희균 선수, 이정효 감독이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미디어 데이트에 기대하는 선수로 꼭 집어 언급했던 선수인데요. 이 골도 첫 골 만들어내면서 승리 이끌어냈습니다. 어쨌든 공격 포인트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쨌든 말끔 씻어낸 경기였던 것 같고요. 특히 이번에는 광주FC 유선현 선수 출신 4명이 또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. 네, 이날 경기 끝나고 선수도 좀 분주했는데요. 일단 아산희 선수 같은 경우는 헤트트릭을 하고 또 인터뷰를 하지 못했는데요. 바로 알바니아 대표팀이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히 좀 떠났습니다.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새벽에 강주FC 선수, 엄지성 선수, 허율 선수, 정호연 선수, 거기에 김포로 임대되어 있는 조성권 선수까지 카타르 도하로 떠나게 되는데요. 일단 허율 간 엄지성 선수, 그리고 조성권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U22 칠선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요. 또 정호연 선수는 아시안게임 대표로서 중동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. 네,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을 좀 이야기해볼까요? 프로야구 다음 달 1일 개막을 앞두고 지금 시범경기가 한창인데 오늘까지 해서 딱 절반 정도 지금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. 기아의 시범경기 성적 어떤가요? 네, 14경기 치르게 되는데요. 7경기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. 성적이 4승 1무 2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 앤더슨 선수가 두 번째 등판에 나섰고요. 첫 등판 키움전에서 60개의 공으로 3.2이닝을 소화했었는데 오늘은 67개의 공으로 5.1이닝까지 2이닝 효율적인 투구를 했습니다. 또 오늘 불펜을 보시면 앤더슨 선수에 이어서 이준영, 김기훈, 김대유, 또 최지민 선수가 나왔습니다. 모두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자환으로 불펜진을 운영했는데 이 장면 지금 시범경기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또 지난 주말경기 이야기를 해보면 양현종, 이희리 선수가 나와서 나란히 호투를 보여줬습니다. WBC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서 기아 자환 에이스들의 올해 성적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대하시나요? 네, 걱정을 했던 게 워낙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선수 좀 의기소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. 다행히 두 선수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. 양현종 선수 선발로 나와서 3.1이닝을 소화를 했고요. 실점 없이 잘 그 이닝들 풀어갔습니다. 원래는 69 정도를 예정했었는데 45구에서 등판이 끝나면서 불펜에서 더 피칭을 소화하는 모습이었고요. 직구 최고 구속 144km까지 기록됐고 평속은 140km 기록했습니다. 양현종 선수 좀 스피드는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근차근 시즌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. 이희리 선수 같은 경우는 5회 출격을 했었는데 시작과 함께 홈런을 맞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WBC 대표팀 때도 보여줬던 재구난조는 좀 여전하긴 했지만요. 체인지업이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, 이희리 선수가 예전에 던졌던 그런 체인지업 느낌이 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. 두 선수 좀 아쉬움이 있지만 리그에 집중을 하면서 팀의 대표하는 투수로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AI 페퍼스 이야기. 올해도 어김은 씨 사실 최하위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마지막 게임에서 그래도 승리를 거두면서 팬들한테도 깜짝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어땠나요? IBK 기업은행과의 마지막 경기 있었는데요. 이 경기의 마지막 득직히 쇼를 펼치면서 역전승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 성적은 좋지 못합니다. 5승 31패, 승점 14로 마무리가 됐는데요.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승점이 많아지긴 했지만 돌아보면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더 많은 시즌인데 시즌 초반에 17연패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. 신기 일정, 마지막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거뒀기 때문에 새 시즌은 좀 준비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새 시즌은 30대 외국인 감독, 아이헨킹 감독으로 새로운 체제로 시즌 준비할 예정입니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탄약 오 practically 크리스aro와 리ág esperando 격 souhaitez fem